그럼 차량하고 같이 구매를 한다 그러면 그게 활불되면? 그래도 안 돼요. 착감만 돼요. 네 디젤트럭입니다. 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. 블로그 보고 전화드렸는데요. 혹시 1톤 영업용 남바도 취급하시나요? 네 취급하죠. 보통 얼마씩이나 해요? 지금 어떻게 정리하시려고요? 아니면 구매하시려고요? 구매요. 차량은 보유하고 계세요? 네 1톤 2008년식이에요. 2008년이요? 아 18년 18년 2018년식이면 지금은 X거래돼요. 이게 그럼 혹시 임대도 있나요? 임대도 있죠. 아 그래요? 네. 만약에 이게 구매를 하면 이게 활불되도 되는 거예요? 아니면? 넘버는 활불되도 안 돼요. 아 그럼 이게 캐피탈도 진행이 돼요? 캐피탈이 활불되도 돼요? 네. 안 돼요. 그럼 차량하고 같이 구매를 한다 그러면 그게 활불되면? 그래도 안 돼요. 착감만 돼요. 달려있는 거 내가 그대로 인수하려고 해도 차량 가격만 돼요. 아 그렇구나. 네. 네 잘 알겠습니다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